안녕하세요 今日は reality! Bardzo beas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채에 밥을 넣어줄게요 콩나물 소금 소금 조금만 쌀가루를 쌀가루 찹쌀떡 칼 고추 고춧가루 어묵 그리고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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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토마토 소금 매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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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설탕 고춧가루 cented 계란 계란물 계란물 보입니다 설탕 우유 반죽 청양고추 수박 우유 김가루 딸기맛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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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빗살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여러가지 편의점 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빨간색 편의점 음식들을 준비해봤어요. 이것은 프링글스 과자, 실라면 컵라면, 열떡볶이, 사천 짜파게티, 딸기 우유, 콜라, 훈제치킨, 핫바, 닭발, 삼각김밥, 물티저스 초콜릿, 김치, 자몽에이드까지. 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빨간색 틱톡채깨. 맛있다. 아! 라면 먼저 먹어볼게요. 와우! 라면 먼저 먹어볼게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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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앗바. 앗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안에 참치 들어있어요 콩물에 찍어서 매콤해요 매콤해요 당면도 들어있어요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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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쥐 치킨 닭발 맛있다 부드러워요 같이 들어있는 소스 닭발 괜찮다 이거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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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붕어삼왕국 귀여워요 짜잔 브링클스 브링클스 브링클 잘 먹었습니다. 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